음악 오울링센터 및 창작플랫폼 건립공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연면적 약 1400제곱미터로 건립될 예정입니다. 세계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연수구에서는 이제는 어울린다는 말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이제 청학동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중심의 장이 될 것이며 또한 가장 깨끗한 거리를 가진 그런 청학동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. 하나 둘 셋 빨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둘 셋 큰 박수는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